마지막! HTTPS HTTPS 뭔지 알았지? 여기서 이거 없으면 안 돼, 서비스할 때 기본이야 이거 하려면 서트봇이라는 걸 깔아야 돼 어디 갔어? 여기 센터에서 칠한 란에 2권 2권 이메일 너의 이메일 인턴 도구리 그 다음에 1번이 그렇게 없잖아 그치? 1번 말고 2번 있으면 이렇게 선택하면 돼 1번 누르고 일러나 보겠다 제발 되라 제발 안 뺄 수도 있어 됐어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꼬딱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끝났지 이게 SSL 다시 끝 끝 끝 끝 끝 끝